뿜뿜뿜뿜 돋풀이의 명장 리밍my 끝시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확히 얘기한 거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 방송 때 얘기해가지고 각설을 하자고 본다면 우선적으로 미시로 같은 경우에는 자살하기 직전에 자기 짝상하다시피 한 아야토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물론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림도 그리고 여러가지 취미생활하면서 가고 있던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와중에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결국 충격으로 인해서 그 다음날에 자살을 했었던 것으로 보일 때 그러나 우리는 이건 알아줘야 한다. 아직 이 표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좀 더 알아가야 할 것이 더 있다. 수박 거찾기 식으로 보면 절대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제가 스포일러 제가 그 초창기 때 제가 방송을 해봐서 압니다만 그래서 제가 스포일러 자제하고 본다면은 그동안 있었던 게임을 보면은 디테일한 것이 늘 항상 숨겨져 있는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디테일함을 찾아보면서 게임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시켜서 팔로우 마이프트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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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주실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면 되시오. 추천과 지구 택시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갑자기 여기까지 봤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아이템들 보면은 기사 그림이랑 그리고 열쇠에서도 보면은 의미 열쇠가 두 개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 분들의 과거는 이제 거의 다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문을 어떻게 열어가야 하냐 이게 문제인거야. 아마도 이거 두 개 어떻게 장식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 아까 어 갔었던 곳이 이렇게 하고요. 무스비씨로 해야 되어야지 그게 기사 그림이 어디다 그러냐 이게. 이게 문제이지. 이게 문제거든요. 어디다가 어 걸어놔야지. 이게 뭐 여기는 딱 끝났고. 그 말에는 여기서 이미 끝난 상관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 더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 여기 있었던 이제 이거 난로가 있거죠. 난로까지 내려가 보면은 어 여기에 어 미스테리한 문이 있습니다. 아 뭐야. 여기서 의미를 볼 수 있구나. 아하 들어가 보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여기 세이브하이로 구요. 자 고민행위에 동발눅투자 이쪽 의식하고 있다. 귀여워.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아 유주의 모습을 비춰주기 이러면은 이제 유주를 데려가면 데려가면 될 거 같아. 여기서부터 세번째 세번째 그구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유주를 어 데리고 가면 되죠. 그러고 보니까 뭐 여기 벽난로 같은 게 있잖아요. 예. 하나 더 있었죠. 예. 의문의 열쇠 문 열쇠. 이 의문의 열쇠 문 열 수 있는 거네. 이게 아마 어 내가 알기로는 어 그 사람들이 이제 두 번 이 뭐야 여기 있었던 예. 이 사람들 과거말고도 그 아까 전에 있었던 이 그 미시로의 과거까지 같이 봐야 그 그 함께 이제 보다 보면 이렇게 그 그 되는 되는거 어? 내 거울이 있었다 어? 벌써 새겟다니 뭔가 끝나가는 기분이 든거야? 빨리 아니다. 두일아비 깊숙한 것도 귀엽지 않아? 어쨌든 예. 같이 가야 되죠. 어차피 따라옵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 어 기억을 잘해야죠. 기억 못하면 큰일난다. 정말로요. 자 내려가서. 이게 의문의 열쇠가 두 개를 다 얻어야 되는 겁니다. 3번째. 여태까지 봐왔던 거울과 조금 다르네. 분위기라든가 주변의 경치라든가. 이런 장소 분명 나 혼자서 찾지 못했지. 맨절도 헤맨다 해도 말이야. 뭐랄까 거울을 보인다 한마디 해달래? 단숨에 가버리자고. 그냥 지르고 보자 이런 의미였지. 그런 의미는 아니죠. 어 뭐야. 왜 지금 느낌이 안 좋은데 이거? 어. 만약에 조만간 내가 죽게 된다면 그땐 날 잃어줘. 아까 전에 그 우측인가 하나 이렇게 해줘? 예. 얼마 전 거울 호수에서 희노하라 우측의 시체가 발견했다. 아하. 어때서. 어때서 우측의 양이. 부족해. 아직 부족하다고. 함께 우리의 시기에 부족하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충격이 휩싸였어. 그러나 유즈가. 하나사키야. 요즘 왠지 어두워 보여. 희노하라가 싫다고 알지만 그렇게 우울해할 것까지야. 아니야 아니야. 우울한 거 아니고. 우울할까. 역시 마을 도서관 아니야. 흥바슬루의 관련 책과 정보가 부족해. 뭐여. 설마. 유즈가 그 우측으로 그 부활하기 위해서 뭐. 오컬트에다 손을 내려고 했었던 거야. 설마. 이거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소생도 강년도 전부 믿지 못했어. 내가 알고 싶어. 이런 엉터리 오컬트가 아니야. 유즈. 너 요즘 수업 제대로 듣고 있긴 하니. 이 방법이라면 무드 열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예. 당신의 그 수업. 소음도 다 빼먹어가면서. 하나만 해. 그렇죠. 오늘로써 딱 1년. 기라닉스 노출이야. 나 1년 동안 많이 공부했으니까. 이제 만나러 갈 테야. 하면서. 예. 설마 그래도 이런 허백이. 허백이. 갖춰있는 곳에도. 있다 이건가 설마. 자. 일단 디테일하게 얘기 들어보죠. 모두 떠올랐어.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소음도 다른 것도 전부. 흑마슬같은 게 될 리가 없네. 나 진짜. 정신적으로 한계에 도달했었구나. 기억띠 한꺼번에 되돌으니까. 왠지 지친걸. 머릿속이 좀 더 정리되면. 미시로야에게. 나에게도. 나에게 대해서. 소원을. 소원에 대해 말해서 말해줄게. 미시로야하고는 좀 더 안쪽으로 나아갈 생각인 거지. 그렇다면 나를 따라갈게. 미안해. 내 이세에 관한. 아주 중요한 뭔가 있는 듯한 기분이 드니까. 어쨌든. 저 앞에는 문이 있긴 하네요. 그렇지. 안쪽으로 내가. 나 열어보자. 북할라can. 저 앞에서 모르겠다 이건. 누구지. 왠지 모르게. 상백한 여자가 지금 벽을 보고 있어요 누군가가 있어 당신은 예전에 비제라고 불리한 화가 이름은 우수히 린조라고 네? 선아버지에서 알고 계신가요? 잠깐만 미시로야 그 사람 우리를 이식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아예 이쪽을 못봐 린조씨에게는 아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인과도 관계를 갖고 있어요 하인이면 아마 메이드겠죠? 메이드 이거 아무래도요 우수히 린조라 이 사람 왠지 모르게요 뭐랄까 귀가 구린 느낌이네 뭐랄까 양면성이야 인간의 양면성 그렇게 보이는거죠 그 결과 아내와 그의 자식이 신티 그리고 하인과 그의 자식이 타마키 타마키하고 신티? 이 둘 뭔가와 관련이 있어 그죠? 그리고 배달 린조의 두아이가 타마키 타마키가 아무래도 린조에게 있어서 뭐랄까 그 그 하인의 아들인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일단요 나중에 한번 나중에 한번 조회해도 있겠니깐 타마키의 린조의 그림을 배우면서 깊은 애정 같게 우수해가의 그림처럼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거리에서 날도 오래가지고 타마키의 12살이 됐을때 결국 그 존재의 린조의 아내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린조는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지만 타마키에게도 그 아버지에게도 전과 다로 애정을 쏟아봅니다 여기까지라면 이런 피그 생기지 않았겠니 타마키가 열열사 열열사이 될수록 린조를 큰 실수를 줬어 뭐야 무슨 실수를 줬는데 설마 설마 겁타는거 아니겠지 이거 뭐 만약에 맞다면요 이거 신딸이 타마키 임신시키게 된것 하하 타마키의 상처에 있기를 민조를 두려워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민조를 떠내냈다 아 이거 완전 근친상관이라고 해야하나요 그치요 이런걸 두고 이 하하 새로운 남편하고 그 아이가 설마 누구지 하지만 회복될순 없어요 타마키의 마흡 속 상처에 본인이 생각했던것 더 기쁜다고 있어요 성장한 인조의 딸이랑 학교에서 그림을 가져올 때마다 타마키의 마흡 속 상처에 욱신거리 타마키의 민조의 딸이라고 하면은 아마 우츠로 이 여기 복잡해요 지금 어쨌든 민조에게서 받은 그 꿈을 떠올랐다고 결국 타마키는 딸에게 애도 속기로 다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것만 결국 타마키의 마음을 부서져버리겠지요 그리고 어느 날 타마키는 신딸 사례 신딸 사례? 타마키는 무너진거 린조도 물론 우스위가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적대감을 갖게 앞으로의 희망은 부파라보지 않고 지나친 절망이 이제 집착하게 되고 몇년후 린조가 병원을 삼아와서 주어진 유산의 상속권을 거부하면서 큰형이 신지에게 넘겨주지도 않았다 설마 우츠로는 상속권을 상속권을 안줬다 거부까지 했다면요 우츠로에게 상속권이 우츠로에게 주려고 했었다가 거부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공중으로 떠난 상태죠 그렇게 무너진거 가만히 사례 전 결국 이거랄만이 이렇다 어허 남편과 아들 신제 딸과 친구들이 있을 거 알았군요 설마 카바퀴리 신제 딸 없어요 순수한 아들에게 다가가 우스위로 설마 미시로를? 우스위미시로? 아니 잠깐만 아들이라고 있으니까 설마 아야토를 분명히 하루 전에요 미시로랑 아야토랑 그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설마 그 뺑소리 사건의 원인도 브로커에게 시켜서 조작하려 했었던 건가? 그런 느낌이네 그쵸? 그렇게 폭죄물이 바뀌는 실수로 신제 딸과 함께 있던 자신의 아들을 치여서 죽여버린 아하 신제 딸이라고 그러고 설마 미시로 얘기하고 있지 그쵸? 타마키가 깨달았다 이제 그쵸? 결국 타마키나 절망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술을 못쓰는데 아하 아하 너무하잖아 그 여자의 혼은 아직은 여기 속박되고 다른 혼들과 함께 세계의 강제를 겹쳐 타마키가 여자를 이렇게 죽어서 좋다 속박당이 됐고 절망으로부터 도망치지 못하고 있다 그쵸? 버릴지도 모른다 개인지에게 들어주라 고마웠다 눈도 보이지 않고 소리도 들이지 않지만 거기 있다는 것 정도는 아니고 아 이제 돌아봤네요 누구지 모르겠네 이제 가둘지 자세 미시로야 여기에 더이상 있어도 어쩔 수 없잖아 자 어쨌든 쪼꼬 이제 정리를 좀 살짝 해드릴게요 자 이따 아 이벤트 걸어 입구로 한번 되돌아보지 할래? 나 알아낸게 하나 있어 지금 타마키씨 이야기도 포함해서 말이야 자 이따는 입구로 돌아가자 이거죠 자 이따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되어있는지 여기 이제 정말 복잡한데 이거 이 미시로 가문에 있어 우스위 가문에 있어 우스위 가문에 있어 우스위 가문에 있어 화가가 뭐랄까 할아버지라고 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거물에 가까운 화가였었는데 하이드라 그게 메이드라고 해 메이드하고 같이 동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할아버지가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이드라 메이드를 겁탈하면서 자식을 낳게 되었고 게다가 또 아내한테 자식이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있었어요 이것을 숨겼던 것이 원인이었고 게다가 언젠가 들키는게 말이었거든요 근데 들키고 나서부터 아내랑 이혼을 하게 됐어 이혼함까지 거기까지 좋았는데 딸이 성장을 하면서 18살이 되었을 때 그 할아버지가 결국 실수로 저지르고 말자 바로 딸을 겁탈함으로써 아기를 갖게 되었고 그 아기가 누구였는지 저도 우츠로인지 아니면 미시로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 미시로라고 가정한다고 보면 일단 그 딸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충격에 바라가지고 할아버지랑 아기가 결별을 하게 되었다고 봐도 무방했죠 그렇게 결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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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는데 그만한 그 아들이었던 아야토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을 알고는 그만 충격이 있어가지고 뭐랄까 그림 그리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었나봐 아마 그 아야토가요 그 아마 그 지난 스토리에서 봤었던 분들이라면 아야토가 그림을 그렸는데 왜 부모님 반대되지 들어보면 그 이야기가 이제 통화? 얘기가 이제 연결되거든 음 연결되는거 되는거기 때문에 어 그래서 맨날 다른 데서 막 그림그리고 몰래 그림그리고 살아왔다라고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타마키라는 사람이 어 그걸 보더니만 애들은 그 뭐 브로커에게 시켜내지도 모르죠 잘 모르겠지만 아마 본인 스스로가 있을 가능성도 높은거 같죠 일단은 뭐 뺑소리사고를 유발해가지고 원래 그 우스 미시로를 이제 죽이라고 했었는데 그만 어 아야토는 어 그 사고를 사고를 내게 됨으로써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아야토는 죽어버렸고 본인도 절망했었지 어 이거 됐다는 사실 좀 슬프죠 예 근데 이것도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어 원인은 따로 있어 예 자 유지 얘기 들어보자 자 그럼 시작할까 자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자 어떤 얘기인지 먼저 미시로야 미시로야 분명히 이 커다란 문을 열 수 있을거야 미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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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이 커다란 문을 열 수 있을거야 미시로야의 세계에서도 비슷한 문을 열었지 분명 여기서 열 수 있을거 짜부야 여기 누구 있다 아 그 전에 기억 어 어 자 왔어요 왔다 alive Sodala 나가 나가라고 그만 내 이상 빼앗아 하지마 전부 펄려줘 아 그러다가 어 이렇게 어 유즈 어째서 유즈 나 유즈 설마 우츠로 아니겠지 어 괜찮아 싫어 잘 들어 나는 하나삭기 유즈 열다섯째 거울의 호수에서 자살을 죽었잖아 아 얘가 자살했었구나 아까 전에 그 우츠로가 죽었다 했잖아요 그래 그랬는데요 본인도 여기 죽어버렸구나 자살로 내가 자살이 여전히 간대 맞지만 좋아할 때 애를 만나고 싶어서 좋아할 때 애가 거울의 호수에서 누군가에게 살해졌어 나는 그게 너무 슬펐고 그래서 흥발서 관련된 책대사에 맞고 사후세계에 가기 위해 자살을 택했어 그 애가 죽었고 딱 1년 뒤 같은 장소에서 그런 분명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상처 괜찮아요 걱정하지마 이제 다쳐도 별로 상관없으니까 네? 책에 써져있던 사후세계는 하지만 결국 이색이 왔잖아 하지만 이색에서 얻은 것도 있는 것 같아 그 애는 항상 나는 존재하면 안 될 인간이야 라고 말했었지 나는 언제나 왜 그럴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 그 애는 딸과 아버지 사이에서 피노하라 타바키시와 우스이 리트로시에서 태어내가 아 설마 그러면은 어 미시로가 아니라 어 우츠로였단 말이야 그러면? 하하 있어서 안 되길 일로 인해 태어났으니까 그렇지 우츠로야? 그 애가 나가라고 여선 설마 제대로 말할 수 없게 된 거 아닐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래 나 죽은 우츠로를 지켜봤으니까 미시로양 덕분에 내 계획을 제작하고 서울로 떠날 수 있게 됐어 그리고 우츠로에게 출생을 죽음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내 소원은 다시 한번더 우츠레양을 만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뤄진 거죠. 아니 그때래요. 이거는 애바지예요. 본인 스스로 자살해놓고 만나러 간다가 자체 이거 잘못된 거야. 어쨌든 근데 사라져요. 몸이... 나 이제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맞춰서 만족해. 시간이 조금 걸린 것 같지만 우츠레양은 훨씬 전부 여기 있었지. 우츠레양의 소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출생과 죽음을 생각하면 분명 단순한 건 아닐 거야. 꼭 이뤄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런 모습이 되어서 나를 됐던 알아봐줬으면 좋겠는 거야. 난 이 과거 마음에 훔쳐봤으면 미안해. 하면서 우리들보다 훨씬 전부터 이색이 있었는데 이제야 소원을 이루자. 결국 만족했어요. 왜 이러나. 난 이 소원. 그리고는 어! 잠깐! 뭐 줄었구나. 전속도 우리들과 같은 훈인군가? 분명 그녀는 이색이가 큰 관련된 존재. 그런 생각을 했잖아. 해답이 이 문 앞이겠죠. 해답이 이 문 앞이겠는데 어. 내가 내가 플레이를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 주고 어쨌든 어느 정도 제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타마키하고 린조씨. 우스의 린조씨의 사이에서 태어난 게 뭐 타마키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 뭐 치러야 돼. 타마키가 바로 타마키가 린조씨의 딸이었으니까. 자 뉴저는 소원이로군. 결국 이 세계에 해당된 건가? 자 어서 저 문의 접근을 하자. 분명 그곳에 끝이 있을 테니까. 라고 해야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의문의 열쇠가 하나 더 있는 상황에서는 좀 더 알아가야 할 게 있을 거예요. 아 아까 전에 그 난로가 있는데 또 있거든요. 분명 난로가 또 있어. 여기가 아니라 좀 더 있어야 좀 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 이쪽에 있겠다. 아 잠깐 여기는 아까 거기 아니야? 아 여기 아까 거기구나 제가 그 지난 방송 때 피드백을 안 해 봐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아니 누나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너무 귀엽다고 생각해서 아 됐잖아 아 됐잖아 충분히 좋은 사람이니까 딸이기도 분명히 주거로 믿네 이거 과거이죠? 난 이번에 나가 아 그래 이번에는 나카스티시 입을 이겼지? 여기 벌써 여기 여기 어 설마 여기 이거 금피티에 화자가 났었나 보구나 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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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